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권으로 끝내는 초등영어 문장 패턴 효진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0개의 새로운 패턴을 배웠는데요.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럼 오늘 또 선생님과 함께 10개의 새로운 패턴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첫 번째 패턴입니다. I'm seven years old. 저는 7살이에요. 나이를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year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year은요. 해 1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년 지나면 나이 한 살을 더 먹죠? 따라서 year에는 나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단수와 복수 차이점 기억나시죠? 한 살일 때는 단수이기 때문에 one year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살일 때는 복수가 되어서 two years가 된답니다. 세 살일 때도 마찬가지겠죠? three years old 이렇게 복수로 표현하면 된답니다. I'm seven years old.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패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I like chicken. 저는 치킨을 좋아해요. 라는 문장인데요. 여러분들 치킨 좋아하시나요? I like 다음에 자신이 좋아하는 다양한 음식이나 물건을 넣어서 표현을 만들 수 있답니다. I like soccer. I like baseball. 이렇게 스포츠 경기를 넣어서도 표현을 만들 수 있고요.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like 대신에 love를 넣어서 더 강조할 수 있답니다. I like chicken. I love chicken. 이 두 가지 표현 모두 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어렵지 않죠? 그럼 세 번째 패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I don't like pineapple. 저는 파인애플을 좋아하지 않아요.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부정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동사는요. 비동사 다음에 not을 넣으면 됩니다. I'm a boy. 이 문장에 not을 추가해서 I'm not a boy. 가 되고요. 일반 동사 부정문은요. I like pineapple. 이 문장에 조동사 둘을 추가해서 I don't like pineapple. 이렇게 만들면 일반 동사의 부정문이 된답니다. 비동사는 비동사 다음에 not을 추가하고요. 일반 동사는 주어와 일반 동사 사이에 조동사 두 not을 추가해서 부정문을 만든다는 거. 차이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패턴입니다. Do you like apples? 당신은 사과를 좋아하나요? 라는 문장인데요. 일반 동사의 의문문이 나왔습니다. 비동사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처럼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뀐답니다. He is a teacher. 이 문장은 주어와 동사가 바뀌어서 Is he a teacher?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주어앞에 조동사 두가 추가된답니다. 따라서 You like apples? 이 문장은 조동사 둘을 추가해서 Do you like apples?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진다는 거. 차이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패턴입니다. He doesn't like soccer. 그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아요. 라는 패턴인데요. 여기서는 인칭별 부정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패턴에서 부정문을 만들 때 조동사 둘을 추가한다고 했는데요. 항상 그런 거는 아닙니다. 주어가 I, you, they, we 이렇게 1인칭과 2인칭일 때는 don't가 추가되지만 He 또는 she 3인칭 단수일 때는 don't 대신에 doesn't가 추가된답니다. 따라서 He, she, likes는 He, she, doesn't, like 이렇게 부정문이 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패턴입니다. I have an umbrella. 저는 우산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패턴인데요. 여기서는 have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는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건을 가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질 수 있는데요. 시간 또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답니다. 따라서 I have time 이렇게 한다면 나는 시간이 있어 한가해라는 뜻이 되고요. have a good time 이렇게 한다면 즐거운 시간을 보내 이런 문장이 된답니다. have 가지고 있다 이 뜻을 기억하시면서 여러 가지 책에 나와 있는 패턴을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패턴입니다. I don't have a brush. 저는 붓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라는 패턴인데요. I don't have 이 표현은 저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라는 표현인데 좀 더 다양한 패턴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I don't have an idea.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요. I don't have time. 자신감이 없다면요. I don't have confidence.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답니다. I don't have 이 표현을 반복해서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패턴입니다. Do you have a ruler? 당신은 자를 가지고 있나요? 라는 패턴인데요. 두 조동사로 물어봤을 때 대답은 어떻게 할까요? 네. 자를 가지고 있다면 긍정의 의미로 Yes, I do. Yes, I have a ruler.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고요. 자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부정의 의미로 No, I don't. No, I don't have a ruler.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긍정과 부정의 차이점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홉 번째 패턴입니다. She has brown eyes. 그녀의 눈은 갈색이에요. 라는 패턴인데요. 여기서는 일반 동사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가 I, you, they, we. 이렇게 1인칭과 2인칭일 때는요. 동사 형태가 그대로 쓰이지만 3인칭 단수일 때는, he 또는 she일 때는 have가 has로 바뀐답니다. 그런데 이 동사의 3인칭 단수일 때의 변화는 형태가 다양하게 바뀐답니다. like는 likes, 또는 go는 goes. 이렇게 다양하게 바뀌기 때문에요. 이것을 외우기보다는 그때그때 새로운 형태가 나올 때마다 반복해서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패턴입니다. Does he have many friends? 그에게 많은 친구들이 있나요? 라는 패턴인데요. 앞서 우리가 he나 she는 has가 온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have가 왔죠? 왜 그럴까요? 네, he has many friends 이렇게 쓰이는데요. 앞에 조동사가 와서 의문문이 된다면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온답니다. 따라서 has가 오지 않고 have가 와서 does he have many friends?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진다는 거. 잘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새로운 패턴 10개를 배웠는데요. 영상이 끝난다면 바로 책을 덮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자신의 패턴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고생하셨고요. 다음 상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